혜일이 씨도 배역 때문에 유학을 갔었어요? 아, 아니요. 이게 유학이 아니라. 야, 배역 때문에 유학, 유학이 누군가요? 아니, 아니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그, 아, 연변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. 거기 실제 그 연변에 있는. 사람들과. 네, 사람들을 직접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말의 차이가 이제 심해 심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가서 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울리면서. 푸른강은 흘러라라는 독립 장편이고요. 아, 근데 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제가 본 배우 중에 제일 잘하는. 아, 연변 쪽을? 혹시 이번에 결혼 앞두고 연변식으로 덕담이라든지 이런 거 불가능한가요? 아니, 연변식으로 덕담이라네? 아니, 그냥. 연변 사투리로 그냥 면빙숭맹숭하니까. 아니, 얘네도 이해야. 연변 사투리로 저한테 좀 축하 좀 해주세요. 제가 보기엔 5월에 하는 건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잘하시네.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날에 화목하게 또 가정을 이루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마 올해 백년회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야, 잘하네 이 사람. 자연스러워. 역시 마리태 귀신이야. 그리고. 야, 기가 걸피네. 이거 봐. 과장되지 않잖아. 아, 백년회로. 아, 자연스럽다. 그러니까. 한동안 이제 올해 말을 배웠을 때 친구, 연변에서 사귄 친구가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를 거는 거예요. 그래서 네가 받아보라고. 그래서 예, 어머니. 네, 전 미리 형이 친구입니다.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아, 그래? 네가 미리 형이 친구니? 이랬는데 예, 어머니. 뭐, 저 사실 한국에서 왔습니다. 이랬는데 어머니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아니 진짜 잘한다. 이랬는데 야, 진짜야. 완벽하네. 근데 연변에 있는 우리 민족분들이 쓰는 그 말투는 북한 사투리하고 섞인 거죠. 거기 특유의. 네,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. 사실은 굉장히 거기 분들이 수도분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너무 센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. 네. 그런 역할이 다. 미죽과는니.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 살고 싶은데 이런 얘기하지 여기서 죽고 싶은데 얘기 잘 안 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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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